2024년 9월 11일 일용할 양식. 말씀. 사무에라 2장 12절에서 32절 요절 14절. 제목. 이스라엘과 유다의 참혹한 내전. 내레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수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부온에 이르고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부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오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메.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수보셋의 편에 열두명이오 다윗의 신복 중에 열두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지름해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가 탔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부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냐고 그의 뒤를 쫓음해.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까 달기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대의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끝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해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세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본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안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탈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니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니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운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로 놓은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열아홉 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엠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해불원에 이른데 날이 밝았더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그 군인들은 기부온에 이르고 나뮤다의 군대 장관 요압과 그 군인들은 기부온 목가에서 대치하였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은 각각 12명이 군인을 뽑아서 각자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러 일제히 쓰러지게 하는 잔인한 장난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전면전이 되어 이스라엘과 유다가 싸웠는데 나뮤다가 북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나뮤다는 아브넬의 동생 아사엘이 자신의 빠른 발만 믿고 아브넬을 쫓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다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나뮤다는 아사엘과 19명이 군인이 죽었고 북이스라엘은 360명이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군인들의 철없는 장난으로 같은 동족의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더 많은 군인이 죽었고 나뮤다는 아사엘이라는 젊은 장군이 죽었습니다. 이 때문에 나중에 요압은 아브넬을 죽이고 다윗과 요압의 사이는 틀어지고 군열의 시가 됩니다. 남북이스라엘은 명분도 없었고 싸워야 할 이유도 없는 싸움을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화를 돋우고 쓸모없는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지금 남북으로 나누어졌지만 같은 야곱의 자손인 동족입니다. 함께 제사장 나라를 감당할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자는 다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한낱 자존심 때문에 다투고 상처를 입히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적용 이웃을 미워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한마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